주말을 기점으로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165명이 추가됐습니다. 대전에서는 서구 콜센터와 대덕구 농수산물 시장에서 종사자와 가족들이 잇따라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각각 9명과 10명이 되는 등 62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충남 천하에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 외국인 4명 등 최근 외국인 확진 사례가 늘면서 하루 사이 23명이 추가됐고 공주에서도 유흥업소 관련 13명이 감염됐습니다. 충남 11개 시군에서 모두 87명이 추가 감염되며 확산세가 이어졌고 세종에서도 16명이 추가됐습니다.